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워진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을 맡게 된 박진영입니다. 저희 새롭게 단장한 만큼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가 터졌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깜짝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증시 오늘 기대만큼 좋은 상승세는 보이지 못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랑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쓰린 속 달랠 수 있는 속 시원한 전략들 함께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전화뿐 아니라 건당 100원의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그리고 또 우리 전문의원들의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검색창에 샌플러스 여승제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을 통해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얼마든지 참여 많이 해주시고 함께 많은 이야기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불법 무인과 영업 행위 그리고 불법 개혁회자 홍보 및 가입 권유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의원들의 무료방송 참여 안내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샌플러스라고 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승제위원회 방송을 클릭하게 된다면요. 무료방송에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끝나고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주말 역시 여승제위원회 주말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되죠. 과연 하반기 수익 어디서 챙겨갈 수 있을지 종목이야기 매매이야기 대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무료 강연회 오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을지로에 있는 유한타 증권 본사 3층에서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요. 02-3153-2664번으로 전화 예약하시면 되니까요. 부지런히 예약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로워진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여승제위원회 투자 만사형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할 여승제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 제가 그동안 베스트 트레이딩맨을 정말 열혈 시청하면서 꼭 뵙고 싶었거든요. 사실상 워낙에 리스크 관리하는 안정적인 매매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이 시장 보는 눈이 또 그렇게 정확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보고 있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호재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 시장은 큰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중 내내 저는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장마감한 지수 상태로만 봐도 아시아 주요 국가들 상승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좀 차별을 당한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7월 1일이면 6월 한국 수출입 지표 결과도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13.5% 급감하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특히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 부진이 굉장히 주요하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G20 정상 회동 이 부분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는데 일본 정부 측에서 사전 통보 없이 좀 안 좋은 소식을 또 한국 증시에 좀 뭐랄까요. 카운터 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전해주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은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죠. 코스피 코스닥 현물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줬지만 선물 시장에서 굉장한 대량 매도를 좀 보여줬거든요. 계약수로는 9천 계약이 넘는 매도 계약이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6천 8백억이 넘는 대량 매도로 인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마이너스 0.04% 약보합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다가 수출 부진 그리고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 심리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한국 정부의 대응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 대비는 대비로는 좀 양호했죠. 기관에 현물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급락을 했었던 제약 바이오 일부 종목들의 급반등 또는 또 첨단 소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 부품주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또 차익 빌미로 작용을 하면서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확대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종목별 장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일 비하시면서 민감하게 보시기보다는 시장이 이런 충격이 전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겠고요.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7월의 첫 거래일이자 하반기 첫 거래일이죠. 비록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약부합세 마감했지만 이 부분들이 하반기 제가 강연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지 못한 변수들을 어떻게 좀 잘 대응하셔서 하반기에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섹터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또 강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 수익 내기 위해서는 정말 강연에 참석이 필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에 2664번으로 261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해주셨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선물이라는 것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지금 9월물을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누적으로는 매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만 시장 전망, 하반기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회복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된다면 9월, 9월물에 선물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의 새롭게 나타난 변수로 인해서 지금 중립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파생,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 매도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에서 매수를 하면서 현물 쪽에서는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한다면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중립 내지는 약간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대처를 잘하면 어쨌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잘 돌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꼭 저희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왕 잘 보는 남자, 여성제의 투자, 반사, 형통, 시왕 알아봤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슈 하나씩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제 위원이 준비한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일본이 경제, 산업성, 반도체, 제조, 부품 등에 대한 한국의 수출 규제를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제 위원이 투자 전략을 준비했죠. 한국 정부의 대회 입장 발표에 따라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일요일에 있었던 깜짝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유한양행방 제약바이오 반등이 호재였다면 오늘의 악재는요. 바로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품주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이슈랑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확대시키지는 않았지만 특히 카메라 모듈 관련된 파트론이라든지 옵트론 택이라든지 또는 폴더블 스마트폰,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좀 좋지 못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일부 제재 완화, 시사 발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통신주들도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이 일각에서는 화웨이 제재 여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전망률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서는 소재 개발의 가속화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후자 쪽에 좀 가까워요. 그게 뭐냐 하면 2차 전지를 제가 예를 들면 사실 은극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을 극복해냈죠.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이런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개발의 가속화,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도 불을 당길 수 있는 요인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대응이 중요하겠죠. 지금의 대응이 더 중요하실 텐데 일본 정부가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나타나오고 있는 소식을 보면 신뢰를 들었어요. 신뢰. 한국 정부와의 신뢰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일제시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 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정치적인 흑백 논리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 또 오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 정부의 대응, 대외 입장 발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텐데 표면적으로는 WTO에 제소를 하겠다. 국제법, 국내법을 가지고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WTO 제소 이런 부분들 생각지 않았었을까요? 일본이?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약삭 빠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WTO 제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판문점 DMZ에서 주말에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워싱턴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고요.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 3주 내로 실무진 협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여기에 좀 숟가락을 얹어놓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무조건 WTO 제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병행이 돼야 되겠죠.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국제 지금 무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외교적으로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갖고 후속 조치 내용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파악하시면서 보유하신 분들 파트롤이라든지 오늘 통신 장비주라든지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시장 반응을 좀 살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손실도 줄이시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유를 하신다면 지금의 위험은 또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작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일 아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사항을 주시하시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트론 같은 그런 종목들 많이 빠져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위원님 이게 혹시 기회라면 저점 매수도 가능한 시점일지 접근을 그렇게 해봐도 되는지 아니면 그건 좀 이른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도 있지만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조정받을 때 매수할 종목이 있고 조정받으면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뜻은 시장 영향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상승, 반등 다시 제자리를 찾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어느 정도 실적이 담보되어져 있는 그리고 기초적인 펀더멘탈이 좀 탄탄한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곧 7월 5일이면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IT 전기전자 코스닥의 IT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 다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제공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실적 개선세가 좀 담보되어져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좀 부진하게 전망이 된다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좀 차별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섹터 자체에서는 일단은 또 종목의 옥석 가르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실적이 개선될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잘 보는 눈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정말 많은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건데요.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제라고 치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가 여기 외에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 말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일단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상담 신청하시면요. 실시간으로 전문 위원들의 상담 받아 가실 수 있고요.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궁금증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채팅방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면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그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제라고 치고 오픈 채팅 탭을 통해서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하시고 외적으로 다른 이야기들 많이 많이 챙겨가 주시고 장중의 시왕 리딩도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또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모든 걸 파헤쳐주는 시간 여승제 투자 만사 형통의 수급 특징주를 살펴보는 수급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여승제 위원이 가지고 온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특징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먼저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관심 종목입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삼성전자 가지고 왔고요. 역시 외국인 매수가 꾸준했던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중공업, 한온시스템과 GS글로벌까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는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한 관심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샀다면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포스코, LG 이노텍, 삼성 SDS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가지고 왔던, 외국인이 오늘 많이 사드렸던 종목 중에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 수급 종목으로 제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한온시스템 그리고 GS글로벌 이렇게 다섯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GS글로벌 같은 경우에 제가 배트맨 종목 상담하면서 한 세 차례 정도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도 있지만 GS글로벌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2,900원 위로 해서 2,950원 이런 가격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을 챙기시라는 쪽으로 상담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2,935원에 마감을 해놨는데 일부 차익을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트 간략하게 보면 2,950원에서 3,000원 사이로는 저항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종가가 고가인 이쁜 양봉캔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셨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한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0.86%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수급을 보시면 2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이 잡히고 있고요. 다만 기관 수급이 4거래일 정도 연속 순 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주가 시세 흐름 상으로는 정체되어 있는 가격 구간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기관 매도 심리를 좀 부추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친환경 자율주행차죠.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 1위 기업이에요. 공조 시스템 관리에서는 자동차 열관리 쪽 부품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 1위 기업이 되겠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2위에서 3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니고요. 코스피 200 종목이기도 하고요. 주간 흐름으로 제가 돌려놓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가격 흐름이 항상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위로 14,000원 가면 밸류적인 부담을 항상 평가받는 그런 시세 흐름을 좀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올해 예상되는 5년 평균 PER 대비해서 EPS가 한 62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대로만 좀 평가를 받아준다면 13,000원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흐름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수렴이 돼가고 있다고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 구간에서 조만간에 좀 방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11,000원 이탈하더라도 11,000원 가격 그리고 1,500원 가격에서는 굉장히 좀 싸지는 가격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 하단성 가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11,550원 종가상으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1,500원에서 10,000원 혹은 10,5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도 잘 오르는 종목 한원 시스템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더 보기 전에 지금이 또 위원님 수급 작전 타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수급 특징주의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부분이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질적인 수급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 상승하기가 어렵죠. 이런 부분들. 사실 컨센스스도 제공되지 않는 주가들의 개별, 개별 주가들의 수익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낭패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차라리 제가 제시해드리는 수급 특징주에서 수익률 낚시질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간에서 제가 계속 또 중복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관심 가지시고 리스크 관리를 좀 적은 수준에서 관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하반기에 수익 내시는 데는 어렵지 않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좋은 종목만 봐도 정말 리스크 관리하면서 안전하고 좋은 투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수급 작전 타임 꼭 챙겨봐 주시면서 실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보기 전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중에 코스피 기관이 매수한 관심 종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SK하이닉스, 현대 엘리베이, 포스코, LG 이노텍, 삼성 SDS까지 봤었는데 이 중에는 어떤 걸 좀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삼성 SDS인데요. 삼성 SDS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오픈 채팅방에 오늘 또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대 엘리베이를 좀 올려드리기도 했었어요. 현대 엘리베이 차트를 좀 캡처해서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까만 선을 이렇게 그어드렸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9만 5천 원 가격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갭 상승했을 때에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 선을 제가 까만 색 선으로 표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또 빨간 색 선으로 표시를 해드린 가격도 있을 텐데 그 가격은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이죠.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면 눈치 채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힌트를 제공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성사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 치면 2월 달에 하노이 회담 실패했었던 장대 음봉 이 가격 구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0.70%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이슈에서 짚어드렸던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삼성 SDS가 하고 있는 사업의 핵심은 4차 산업 중심에 있는 사업을 영유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실적 개선을 시장에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실제로 연간 실적,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신다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 프라이틱스 AI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 부분이 삼성 계열사이고 삼성 쪽으로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삼성 SDS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역시 일간 흐름보다는 주간 흐름을 놓고 보시면 한원 시스템과 거의 유사해요. 지금 가격 흐름이 수렴이 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수렴이 된 이후에는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을 나타낸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하방으로 가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 개선에 따른 상승으로의 방향 전환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가격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단선 가격 부근에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주간의 이동평균선은 4주 2평선이에요. 4주 2평선은 일간 흐름에서 21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가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 하더라도 추세 상하단선 가격 부근에서의 반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4주 2평선, 21선의 이중 바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굉장히 좋은 주가 위치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 21만 5천 원 이하서부터 해서 21만 원 선 가격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코스피 전기전자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그리고 삼성 SDS까지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수급 개전 그리고 실적 개선까지 우리 여승재 회원님이 강조해 주시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큰 종목인데 그렇게 좀 큰 종목 위주로 선호하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작은 종목들을 제가 일부러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공될 시에는 기술적인 대응을 전문가들은 할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양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전혀 대응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거래량 증가하고 장대 양복 만들고 이런 차트 그림상만을 놓고서 작은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 리스크를 너무 제공해드리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은 썩 제 투자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추천을 작은 종목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종목을 추천드리기까지는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분석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가격 시세까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신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대응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소한 코스피 200 종목이나 코스닥 150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흔적을 찾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적 개선이라든지 앞으로의 업황 전망, 전방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신뢰도가 조금 있는 신뢰도가 높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만큼은 코스피 가능하면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꾸준히 우리 여승재 위원의 투자 전략에 눈을 지켜보시고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에서 수급이 잘 들어왔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실게요. 네, 먼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 5개입니다. 자, 먼저 테스, 그리고 유진테크, 상하프론테크,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포스코, 엠테크까지 가지고 왔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기관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 5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SFA, 실리콘 웍스,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포스코, ICT까지 가지고 왔네요. 네, 역시 코스닥에서 지금 수급이 좋은 종목 10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것도 살펴볼까요? 네, 외국인 수급 종목 중에서는 상하프론테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사업 부분이 좀 다양해요. 2차전지 부분도 있고, OA 부분도 있고, 디스플레이 부분도 있고, PCB 부분도 있는데요. 동사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은 아무래도 2차전지하고 디스플레이 부분 사업 부분에 매출 비중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부분, 사업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상하프론테크의 2차전지 사업 부분의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에는 썩 좋지 못했어요. 좋지 못했지만, 2018년도 4분기서부터 1분기 개선세,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확인을 시켜주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주가로 화답을 시켜주었었죠. 3월까지 최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최근에 가격적인 조정을 받아주면서 오히려 그 당시 1분기 시기에 매수를 놓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도 2018년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되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원래는 기관 수급이 지금 한 5월에 연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외국인 수급까지 좀 개선이 되어지면 더 좋겠다라고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때마침 고스닥, 외국인 수급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서 상한 프로테크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간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61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6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3일 날 9.15%짜리 종가 양봉 캔들을 만들어 놓고 기관 조정을 보였는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양봉 캔들, 실적에 의한 양봉 캔들을 만들었다면 시초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종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흐름이지만, 시초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보시면, 기관 조정 보이면서 6월 14일에 시초가 훼손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전주까지 좋지 못했지만, 굉장히 견주한 주가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종가가 고가인 캔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상하 프론테크도 매수 접근,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이렇게 상하 프론테크 일단 실적 기대감에 더해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관이 많이 섰던 특징주도 하나 살펴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네, 오늘 BH, 그리고 SFA, 실리콘 웍스, 이노와이어스, 그리고 포스코 ICT 다섯 용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포스코 IC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는 포스코가 설립한 IT 서비스 사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철강 사업 부분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IoT,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출소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을 하고 있는. 앞서 삼성 SDS를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업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사업 부분을 매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면서 밸류적으로도 조금 펜너멘탈적으로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도 작년에 좀 좋지 못한 실적이었지만 지금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 기업의 IT 서비스 사업 이런 부분들의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월, 3월에도 수주 계약 공시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하반기에도 이런 수주 공시는 또 호재 소식을 들려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연간 실적도 2018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가격은 횡보하는 가격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5,250원 가격 위에서 한 6,000원 가격을 횡보하고 있는 것을 좀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 21선의 외바닥 반등 구간을 거쳤습니다. 외바닥 반등 구간을 거쳤고요. 지금 5,800원에서 5,900원 가격은 단기 저항 가격이에요. 단기 저항 가격이고 여기서 횡보를 한다든지 횡보 내지는 가격 조정을 받아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까지 10개의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급 작전 타이밍이니만큼 이렇게 10개의 특징주 함께 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또 앞으로 꾸준히 볼 수 있는 수급 공략주 딱 하나만 짚어본다 하면 어떤 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포스코 ICT를 일단 수급 공략주로 첫 시간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중 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도 굉장히 단순 명료해졌죠. 종가상으로 5,300원 이탈 시에는 짧게 리스크 관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21선, 단기적인 2평선, 5일선이라든지 11선이라든지 이런 단기평선의 이중 바닥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거예요. 하지만 21선이 이중 바닥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또 동사가 실적 개선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준다면 충분히 작년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던 가격 구간이 6,500원이거든요. 따라서 2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3분기 그리고 연간으로도 실적 개선에 대한 시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6,500원까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 오늘의 수급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가가 5,720원인데 그 이하로 매수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투자하는 데 수급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성제의 투자 만사 형통 내일장 체크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또 만나볼게요.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단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 결과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주셨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일본의 첨단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여파가 지속될지에 대한 여부를 지켜보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 정말 중요한 지표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도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나왔던 5월 제조업 PMI 성적은 좀 어땠나요? 지난 치, 그러니까 전월 치는 52.1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 이번에 오늘 밤에 한 11시 반쯤에 발표가 될 텐데 시장 예상치는 51.2입니다. 좀 둔화된 예상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기 바로 직전에 시카고 PMI 지수도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연은 지역의 PMI 지수가, 제조업 PMI 지수가 대부분 안 좋게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확인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안 좋게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연은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명확한, 안 좋게 발표가 되어진다면 금리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ISM 제조업 PMI 지수 결과 발표 결과 여부에 따라서 또 금리나 온건한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 개선, 오늘 대량 매도했던 선물 수급, 내일 장 지표 발표와 함께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본도 7월 중순에 참여한 선거가 있다는 말이죠. 일본도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지 내일 아침에도 하신 종목들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대응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내일 장 대비가 좀 든든해지는 것 같죠. 일단 미국의 경기 그리고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PMI 지표 조금 더 자세히 챙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들 내일 흐름까지 조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략 알아봤고요. 저희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종목 상담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 왜 안 가나? 이 종목 언제 팔아야 되나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번호 샵 498번으로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역시 또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검색창에 샌플러스 여승재라고 치신 다음에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우리 1278님이 보내주셨네요. LG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승재 위원님이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고 바로 또 적당히 좋은 거를 보내주셨는데요. LG전자 매수가는 7만 8천 5백 원이고요. 비중 30% 적지 않게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LG전자 그래도 조금 손실 중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항상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좀 불효자식 노릇을 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의 첨단 소재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 관련해서도 수출 규제 소식이 좀 썩 좋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LG 그룹사들을 보면 LG 이노텍만 애플 관련돼가지고 좀 좋은 소식 때문에 LG 이노텍은 강세를 보였지만 LG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수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분기 실적 전망에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는 또 반등을 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스마트폰은 이미 기대되는 부분은 많이 반영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형 OLED TV라든지 또 백색가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더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수가격이 조금 위쪽이시고 오늘 또 한 3.28%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되시겠지만 비중도 30%이시고요. 하지만 대형주 매매하시면서 손실 한 10% 이내에서 손절하고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넉넉하게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6만 5천 원 가격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방법이 있어요.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7만 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줄이세요. 조금 줄이시고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6만 5천 원은 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 가격 구간에서는 다시 비중을 채워 놓으시면서 가격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전략이죠.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3분기 실적 이런 부분 오기까지는 충분히 또 8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좋은 대응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일단 실적 발표 때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7만 원 이탈 시 비중 축소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추가로 또 이야기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신예산업인데요. 네. 신예산업이요? 네. 2140원 이고요. 거의 8% 넘는데 한 9% 돼요. 아 한 2130원 가량의 8% 80원 80원 2180원의 8% 가량 2140원 네. 그러면 그렇게 엄청 그래도 비중이 크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바로 또 네. 오늘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오늘 사셨구나. 바로 또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바로 또 상담 받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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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여름이고 그래서 오늘 했어요. 네. 어머니 혹시 댁의 선풍기 네. 신일 거 쓰세요? 네. 아 괜찮아요? 좋아요.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서큘레이터라고 해서 네. 올여름에서 이제 서큘레이터 선풍기가 굉장히 폭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올해 여름이 네. 작년만큼 아직 안 더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작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근데 올여름이 조금 덜 더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이제 그 연초에는 올해도 굉장히 폭염이 올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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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6월 달 들어와서 보니까는 생각만큼 안 더운 거예요. 네. 아직 안 더워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덥지 않으면 아무래도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판매량이 계획했던 것보다 덜 팔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참고를 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니까는요. 네. 뭐 손실로 접어들어서도 보유하고 그러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손절가는 좀 제가 짧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조정을 받고 지난주 금요일날 윗고리단 양봉캔들을 만들어놨죠? 네. 그게 이제 고가 기준으로는 15%고 종가 기준으로는 한 4.76% 마감을 했는데 시초가가 1,975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 1,975원 2,000원 가격은 앞전에 급등을 시켰던 지지받고 급등했었던 가격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00원까지 내려오니까는 그동안 매수를 안 하시고 보시던 분들이 저가다 생각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오늘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기다렸어요. 네. 기다리셨다가. 네. 그러니까 2,000원 가격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격인은 맞아요. 네. 맞고요. 하지만 2,300원은 단기 저항이에요. 어머니. 2,300원이요? 네. 2,300원에서 2,400원은 단기 저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0원은 손절 가격이 되겠고요. 2,000원 이탈은. 2,000원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2,300원에서 2,4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일단 수익을 좀 챙기고 다시 보세요. 아. 긴 게 얼마 안 올라가네요. 네. 2,300원부터 2,400원, 2,500원은요. 저항 가격이에요. 한 번에 쭉 못 가요. 올라갔다 가다 다시 또 가격 조정받아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원래 봄철에 사서 여름철에 파는 거예요. 여름 수혜주는. 네. 조금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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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청자님 짧게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전화와 문자 오픈 채팅방까지 상담 정말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목이 채택되지 못했다라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못한 종목 상담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끝나는 게 아쉽다, 더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든지 오픈 채팅방에 참여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메신저에 샘플러스 여승제라고 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개장부터 마감장까지 정말 고퀄리티 정보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2부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승제의 투자 만사형통 배트맨 1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2부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